오늘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현재도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 전남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초교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도를 보이겠고요. 대관력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 크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전라도 서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도, 강릉 4도, 대구 6도를 보이겠고요. 내일날 최고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1도, 대구 12도로 전국이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서해 중부 먼바다는 24시에, 서해 남부 먼바다는 1시에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이겠고요. 서해 먼바다에서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이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이겠고요. 서해 먼바다에서도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이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